자 우리 주민 여러분 지금 보시고서 좀 머릿속으로 아 이 후보가 낫겠다 생각이 좀 드시나요? 이방위가 제일 낫습니다. 이방위가 제일 낫습니다. 이방위! 이방위! 영토리 영토리! 자 잠깐!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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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있습니다. 이방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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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서! 이방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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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먹었나 봅니다. 물론 이제 인기도 점점 없어지고요. 이방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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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마을분들도 안 나와 계시겠는데 이런 더위면 어디에 이루고 가야 돼요? 이런 더운 날씨에 진짜 일을 시골에서 일하시려면은 오늘 같은 날은 안 하세요. 거의 안 하신다고 보면 돼요. 거의 안 하신다고? 네. 희한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. 아 잠깐만요. 후보님. 우리가 진짜 다니면서. 후보님. 이런 것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주워주십시오. 어머 이게. 아니 이거 쓰레기가. 이거 안 되죠. 우리 마을에. 그럼 제가 치워드리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역시 대변이십니다. 여기 양조장이 있네요. 그리고 송악 양조장. 이게 술 마시는 데 아닙니까. 양조장. 정말 이거. 물이 맑잖아요. 아 그렇구나. 왜 안 막걸리. 잠깐만요. 후보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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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윤다원입니다. 잠깐만요. 스마일. 네 들어가십시오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물이 맑다 보니까 막걸리가 여기서 잘 나오는데 어떻게 좀. 앉아 해보실까요? 앉아 해보실까요? 앉아 해보실까요? 그럼 조금만 우리 맛볼 수 있으면. 아니 이런 거 괜찮나? 괜찮잖아요. 괜찮잖아요. 실은 오양 맛볼 거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니까. 왜냐면 이제. 목만 튀기는 걸로. 기계화하게 해서. 네. 아 맞습니다. 아 맞습니다. 아 맞습니다. 저 1번. 송발당 송영입니다. 아. 아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유. 안을 하세요. 아유. 아유. 정말 맛있다. 아유. 아유. 정말 맛있어요. 정말 맛있어. 아유. 이런 물 같아요. 정말 맛있어. 깔끔하셔요. 까끔하셔요. 술 같지 않습니다. 너무 말고. 텁텁한 맛이 전혀 없어요. 막걸리 시무름 간다. 우와 진짜 시계. 우와. 제가 이제 위안의 회장이 되면 이 위안 막걸리 그냥 놓치지 않겠습니다. 이거 어떻게든 홍보해서. 전 국민의 맛을 봐야 돼요. 역시 막걸리가 생긴 맛. 아니 정말 막걸리를 드셔봤지만 내 느낌의.